아니 제가 아키랑 당구를 쳤거든요. 아니 포켓볼을 쳤는데 가끔 저희끼리 연습 끝나고 거기 사옥 근처에 있는 당구장 가가서 같이 당구 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한 판당 5만 원 내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두 판 다 져가지고 10만 원 져야 돼가지고 졌어요. 제가 이겨가지고 10만 원 받았어요. 선호 형은 뭐 잘 못 치는 거 알겠어요. 얘기하자고 있는데 저는 제가 찾은 힌트도 다 뺏기고 가랑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겨버렸어요. 나 아까 금 가져갔잖아. 뭐 짓냐? 있을 것 같아요. 선호야 이것도 들고 찍어주면 안 돼? 아니 제가 아키랑 당구를 쳤거든요. 아니 포켓볼을 쳤는데 가끔 저희끼리 연습 끝나고 거기 사옥 근처에 있는 당구장 가가서 같이 당구 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한 판당 5만 원 내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두 판 다 져가지고 10만 원 져야 돼가지고 졌어요. 네 제가 이겨가지고 10만 원 받았어요. 아니 제가 원래 아예 못 치진 않는데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웃긴 게 갑자기 내기를 하니까 얘가 각성을 해가지고 엄청 잘 치는 거예요. 그냥 선호 형은 뭐 잘 못 치는 거 알고 있어요. 얘기하자고 하는데 생각보다 얇게 치면 안 돼? 좋아! 좋아! 어 좋아! 나 안 돼? 여기 있다 여기. 이렇게 니트 너무 잘해. 너무! 제발! 제발! 어! 제발! 어! 어! 일단 옆쪽에 맞춰. 나이스 샷! 오! 사이사 쳐. 어? 어! 어! 들어갔다! 안 돼! 세팅! 다 먹어볼게요. 한 번 더 내가 안 오는 걸 알게 된다. 다시 먹기 전에 이렇게 먹어야지, 가가야 돼.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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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아, 키가 너무 잘해. 나이스. 제발. 키가 너무 잘해. 퇴근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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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! 오 오 오 오 왔다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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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엔 내가 꼭 이길 거야 그때는 10만원이 아닌 20만원 20만원으로 가자 10만원들 2 3 스텝 과장